고기가 엄청 부드러웠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갈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바늘 토끼를 잘라서 이렇게 떠야지. 이게 지금 포 뜨는 거죠? 포 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로다가 이렇게. 이렇게 좀 두드러줘야지 이 고기가 부드러워. 고기를 왜 괴롭히세요? 그거 괴롭히는데 나 취미가 있어. 무서운 누나네요. 응, 인제 알았어. 이야, 진짜 아주 제대로 누나가 괴롭혔어요. 오우, 우와. 아, 역시. 오랜 노하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대박. 이렇게 두들겨주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특별히 만들어놓은 양념 간장이 있어. 양파, 배, 사과, 생강을 갈고 나서 간장을 넣고 끓인 다음에 매실청, 후추는 한 집 나간 다음에 넣고 우리가 휴져서 식후지. 그럼 독에다가 묻혀서 짐치 냉장고에다가 3일 동안 재워야 돼. 숙성시켜야 돼. 3일 정도? 아, 일단은 과일이 많이 들어가서 일단은 연육 자격은 뭐. 네. 네,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숙성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아, 그대로 넣어요? 끓으면은 하여간 10분 이내에 끓여, 끓여요. 낭념 만드는 거 이제 지금 써보세요. 시범을 보여줄게. 아니, 이건 또 설마 이것도 다 들어가요? 이거, 이거 기본 있어.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배. 네. 사과. 사과. 양파. 마늘. 아까 제가 깐 마늘이잖아요. 그거 아까 네오가 깐 거예요. 아니, 저기에 과일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까 토마토 스파게티 얘기를 했구나. 아니, 저는 사과나 배에 들어간 거 많이 봤는데 바나나 들어간 거 그런가요? 바나나는. 네. 고춧가루 맛이 좀 순해지고 좀 순해지는 맛이 있어요. 저의 단맛이 많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먹고 나서 속이 아프다 뭐 이런 게 없어.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아, 연구 많이 하셨네. 아, 눈물 나. 아, 왜 눈물이다? 아, 고통스러워. 아, 사장님 다 됐어요? 다 안 됐어요? 다 됐어. 아. 아까 엄살 되게 떠네. 아, 눈이 안 보여. 안 보여? 누나 어디에? 누나. 여기. 그려. 아. 저리 가져가. 엄살 떨지 말고. 아, 눈이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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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